1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라 아멘 이사야 42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3으로 너를 도와드리라 3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자부터 8절 말씀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는 구제에 대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제는 너의 아버지가 바쁘시니라 아멘 구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세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며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스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교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유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는 것이라 아멘 요한이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의 것을 쓰는 것은 너희도 하여금 너희의 영생이 있으면 이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마이클 목사님 마이클 목사님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우리의 얘기일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우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